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옆에가 지우기로 간반에 스케치를 해 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할지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먼저 해 주시고 대략적인 덩어리를 먼저 잡아 줍니다 일단 나무를 하시려면 전체적인 구의 덩어리감과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원기동 그런 생각을 하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뻗어놓은 가툭 기둥을 살짝 자 이렇게 어두움을 표현을 해줘서 소나무의 그 특징인 뾰족뾰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출을 해줍니다 자 이 밑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나무에 떨어지는 그림자 이 부분을 그림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보면 가위가 이곳저곳에 삐죽삐죽 새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나무가지들을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 주시면 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고 이런 그 구조와 덩어리감을 그리고 공간감을 좀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밝은 값 어두움을 먼저 잘 찾아 주시면 표현하기 훨씬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덩어리감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소나무는 부분 부분 저런 양감을 잘 살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들은 공간감 연출을 하기에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, 앞에 있는 가지와 뒤에 있는 가지의 그런 차이를 좀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서도 덩어리를 한 번씩 더 강하게 잡아주고 소나무의 그 뾰족뾰족한 느낌들을 잘 살려 줍니다 나무의 기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미있게 묘사를 해 주고 저 윗부분에 하늘하늘한 그런 얇은 가지들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림자의 느낌도 앞에 있는 부분이랑 뒤에 있는 부분이 부드럽게 진해져서 연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엄청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소나무의 종류는 엄청 다양한데 지금 그리는 소나무는 우리가 흔히 보았던 정인품성 같은 그런 늠름한 느낌이 아니라 소나무 가지가 귀엽게 생긴 그런 느낌의 소나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디테일을 좀 더 잡아주고 소나무 잎사귀의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줄 필요는 없는데 부분부분 느낌이 좀 살게 표현을 해 주고 마무리를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림이 완성이 됐네요 연펄로 그려보는 소나무 쉽게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소재니깐 가볍게 스케치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